오랜만에 recording 물이 나 дерев 카메라 있어 오지 않을게요 3번 mencion 150살 네ulle 려 유기 나 여유로 떠나 뭐라고? 레호기를 려 유기라고 면 우리 러우기도 아니고? 려유? 려유 나온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윈님과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원망스러움이 되었고요 정말 멋진 앨범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사실 나도 싫어? 잠깐만 오 미험해 오 잠깐만 오 잠깐 오 잠깐 너무 시원해 어제 너무 추워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안 돼요 음... 어떻게 생각하니까? 생각하니까 크리스마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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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